노래와 함께 수다떨고 싶을땐 토크토크 뮤직토크 티키타카 뮤직토크로 티키나루샤피 누구세요? 타카제즈에요 치즈폭탄보다도 더한 웃음폭탄 오늘 불금에 어울리는 빨간의상 입고왔어요 같이 놀면 너무 좋아요 나의 타카제즈 웰컴 안녕하세요 아가들 제즈가 왔습니다 It's Friday에요 오늘의 주제는요 노래로 세상을 비추는 최장수 여성 듀오 다비치 오늘 우리가 다비치 얘기를 하네 비치 비치 여러분들 다비치 올해로 데뷔 13년차가 됐어요 다비치가 이분들 보면 진짜 이분들도 일개미야 쉼없이 일해 개미들이 진짜 개미들 너무 많아서 문제에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배짱이가 좀 있어줘야 되는데 아니 본인도 개미면서 무슨 왜냐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제가 개미가 될 수 밖에 없는거에요 얼씨구 얼씨구 자 그럼 저희가 다비치의 데뷔곡으로 한번 문을 열어볼텐데요 여러분들 즐겨주세요 첫번째 노래에요 Let's get it 아 나 이때 이런 하모니카 스타일 왜이렇게 갑자기 이 노래는 이분의 느낌이 확실히 강해 바이브의 유재현씨가 작곡 작사 편곡을 하셨어요 이 노래가 여러분들 음원 발매 후에 하루만에요 스트리밍이 50만권이 나왔어요 이거 데뷔 앨범인데 데뷔가 난리가 났죠 그리고 이분들은요 뮤비도 약간 스케일이 커서 이때 당시 이효리씨랑 이미연씨가 주연이셨어요 효리미연이면 말 다했죠 끝났다 난 그냥 두손 들었어 진짜 두손 두발 난 두발까지 다 들었어 같이 들었어 자 이어지는 노래는요 이제 2008년으로 가는데요 여름을 정말 강타했어요 세게 코믹댄스곡입니다 두번째 노래 주세요 다나 나나 다나 나나 다나 나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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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 하동훈씨 아유 없어도 안죽어요 시끄럽고 시끄러워 시끄러워 나 좋다고 매달릴때는 원제구 아아아아 누구로 있었어요 이 야식아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막간을 이용한 꽁트가 나왔죠 그쵸 아 지금들이 굉장히 혁신적이네요 이런 이런 인트로는 사실 케이팝 역사상 잘 들어볼 수가 없었는데 어찌면 이때 이후에 안 나온게 아닌가 하셨습니다 그때 강민경씨가 헤어스타일이 약간 바가지머리였는데 사과머리 사과머리 그렇게 하고 컬러풀한 의상 입고 아 사과머리 어쩔거에요 어 애플헤어 잠깐 샤디 사과머리 그때 했어요 안했어요 했어요 나 러브활동할 때 사과머리 했어요 사진 찾아보세요 너무 귀여울거 같아요 나는 여기 사과머리에 리본까지 달았다고 어려보이려고 어려보이려고 우리 9909님이 샤디 사과머리입니다 하면서 제보 사진이 왔어요 어 나 볼에 바람 넣었어 미쳤나봐 볼에 바람을 넣었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제목이 나르샤 사과머리 동안 얼굴로 보이게 하는 헤어스타일 제목이 왜 저래요 제목 왜 저래 얼마나 귀여웠는데 통통하죠 세 번째 노래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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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잠깐만 사랑과 전쟁 이게 인겨 파리파리 이 노래 되게 느닷없이 전조되잖아요 맞아요 이 갑자기 이 I got a boy 진짜 막 그 전에는 이 곡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노래가 바뀌는 노래들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다 오랜만에 들으니까 그쵸 아 이게 지금 여기서 싹 발라드처럼 어 뭐야 다시 발라드곡으로 돌아왔나? 라고 우리 오구에 좀 가다듬어볼까? 딱 생각할 때쯤 여기서 갑자기 나오죠 딴 딴 딴 딴 에니 차가자! 좋다 좋다! 팻말을 줘라! 우리 김미양씨께서요 요즘도 우리 아들은 파리파리 들을 때마다 엄마 이름 나온다고 부르곤 합니다 김미양 콜 베이비 베이비 송은정님께서요 완전 노래방 온 것 같아요 두 분 노래할 때 저 혼자 화음 나오니까 이상하면서도 좋네요 참고로 여기는 홍콩이에요 아 홍콩! 사람들이 쳐다봐요 아 홍콩 딤섬 맛있는데 딤섬 딤섬 나르샤 딤섬 나르샤 그 방금 김흥수 아저씨 아니에요? 아니야 나르샤 오늘 괜찮은 거예요? 제제 오늘 괜찮아요? 여기 어딘지 알죠? 아 오늘 자전거 타고 왔더니 좀 활기가 넘치네요 아 오늘 재밌다 재밌다 파리파리 나왔으면요 여러분들 이 노래 나와야 돼요 자 힛맨뱅이 만든 반전댄스곡 네번째 노래 다행 시간아 멈춰라 시간아 멈춰라 시간아 멈춰라 오 마술사 같아요 마술사 왜요? 부자잖아 뭐야? 한 거 되게 재수없게 말했어 슥 슥 이 확실히 다비치의 노래들이 노래방에서 지르기 좋은 노래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여기 있다 아 너무 좋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두 분이 보컬 자체가 강력하기 때문에 이런 노래들을 또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그리고 이 노래 지금 제목이 시간아 멈춰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요 그대로 멈춰라를 재해석해서요 동요랑 발라드 락이 결합한 새로운 스타일의 이별곡입니다 이거 이별곡이에요 신나서 우리가 놓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노래요 Let's get it Let's get it 왜 웃어요? 아니 너무 추억에 잠겨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런 인트로들이 아 사실 진짜 방금 이 플로어가 좋은 게 파리파리 뭐 사랑과 전쟁 시간아 멈춰라 이걸 싹 부르고 사람이 목이 이제 조갈이 나요 그치 네 이제 갈증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약간 다운해주는 곡으로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계속 지르기만 하면은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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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대가 또 무례가 돼요 그럼요 그리고 일어서 있다가 앉아야 돼 이거 그치 그치 자 그리고 이번에 만나보실 노래는요 뭘까요? 노래가 확 성숙된 느낌이 들어요 벌써 다비치의 음악적 성장을 느낄 수 있는 곡입니다 예 여섯 번째 노래 Let's get it Let's get it 이야 갑자기 또 데뷔곡 느낌으로 돌아오네요 예 오 애절해진다 확실히 이게 좀 스타일들이 좀 차분해졌다고 하나 보컬 스타일도 들어봤을 때 그쵸 그쵸 아무래도 음악적 성숙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고 네 이 곡은 이제 방송 출연 없었었는데 이때 음방 1위를 또 하셨어요 그만큼 이거는 그 얘기는 음원으로 성공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음악방송이 없었는데도 바비치가요 2014년에 회사를 이제 이적을 했는데요 소속사 이적 전이랑 이적 후의 음악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전에는요 뭐 술 담배 심장 이런 노골적인 사랑에 대한 표현을 정말 많이 했다면요 이제 이적 후에 비유가 훨씬 더 많아지고 이런 직설적인 것보다는 시적으로 이제 좀 많이 변했죠 아 포에트리 그쵸 아 그래서 뭐 남자 여자같이 막 직접적 성별을 얘기하는 것보다 그 인칭 대명사 사용하거나 그대 사랑 사랑 이런 것들을 거의 뭐 셰익스피어가 됐네요 아 시적이다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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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